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연꽃 문화재가 열리고 있는 양평 세미원을 다녀왔습니다. 세미원은 한강을 맑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수생식물을 통한 자연수질정화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탄생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보유식물 약 270여종이 있는데요. 수생식물은 약 70여종, 초봉식물은 약 120여종, 목번식물은 약 80여종이 있습니다. 축제는 연꽃이 한창 아름답게 피어있는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침 8시부터 개장해서 저녁 8시에 회장한다고 하니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쑥곰다리, 쑥곰다리 조심해 가면서요. 미끄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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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국사원입니다. 야아 거예요 미끄러워서? 출연? 이 안파네 네 달 밝은 밤에 술 위에 혼자 앉아. 이것 좀 읽어보세요. 충무공. 장독대 분수. 장독대는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날아와 갓성들의 안내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야 시원하다. 여기가 페리기념연못이냐. 페리기념연못이에요. 이야 꽃이 아직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우 너무 이거 좀 더 너무 예뻐. 이야 싱그럽다. 아우 난리다 난리. 왕님 앉아갈 거 같아. 그럴까. 취미원 연꽃여행 사랑해요. 밤에 오면은 좋겠다 빛빛이 밤에는 화려했는데요 꽃길만 걷자 네네 어서오세요 이쪽은 백령이고요 일신교요 지금은 못 들어가요 지금은 오리들만 걷는 수 있대요 막혀있네 홍량주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화려해요 화려해 세이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듯이 나태듯이 엄마 최고도 예쁜데요 세계수련관 동영상 한국인은 오늘의 좋은 주인공 시간이 다진내로 이 방으로는 그런 주인공 이 방으로가 뮤직비디오에서 와우 예쁘다 와우 아무튼 내 유산과 하면 똑같습니다 완전히 오늘 이렇게 바쁜 스크림도 될 것 같아요 신기대 용준분주 조선왕조의 자궁심을 나타낸 물톱이 다섯 달린 용을 그려 넣었습니다 와우 시시하다 정말 여행전시 소사하루방 시시하루 약속에서 온대수련의 꽃은 흰색과 분홍색은 사보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정병 분수 최적대 지친 발을 시원한 물에 담그고 세상 시름도 씻어보세요 꽃을 보며 바를 수 있다 크리스티 크리스티 오픈 이리와 설마 置기 이리와 또 몇시다. 수미야 데려가. 이리와 There you go. 이리와 저기에 가. 여기 집어달라고? 내가 챙겨 먹잖아. 옷보다 예쁘나? 네 세미연에서 연꽃 구경. 잘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을 기약하면서 언니 형부랑 함께 연꽃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따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